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은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40대가 돼서 느끼는 극혐해야 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극혐해야 하는 여자 극혐하는 여자가 아니라 극혐해야 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 있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스위벌롬 걸으면 되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스위벌롬 걸으면 되는 건데 근데 보통 여기에 대한 기준은 약간 내적인 기준으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이미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 사책꾼 의시지마라는 만화책을 보더라도 멍청한 여자의 근본은 허영심이라고 얘기하잖아 뭐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감정선 불안정해가지고 남자만 보면 우리를 절대로 편하게 안 해주는 막 불리는 여자들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관점은 약간 외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20대 때 느꼈는데 내가 20대 느끼는 그런 관점과 40대가 되니까 분명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서론불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런 뭔가 껍데기의 아름다움이 취해가지고 성형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성형뽕이 취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느낀 게 진짜 못생긴 여자였구나 얼굴만 못생긴 게 아니라 마음까지 못생긴 여자였구나 그걸 내가 요새 들어서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게 20대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마 지금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 20대 남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도 20대 때는 성형괴물과 자연괴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성형괴물이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형의 효과는 굉장히 확실하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단 말이야 한국은 또 이걸 되게 잘해 그래서 뭐 그런 지금 요새 날리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에스파라든가 카리나라든가 카키라라든가 카리나 아니면 윈터라든가 걔네들도 사실 성형 전에 사진 보잖아 진짜 별거 없거든 근데 보면 지금 우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크지 않더라도 좀 많이 볼 수 있어 동네에서도 그리고 이게 여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이 성형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어설프게 이쁜 애들은 하게 돼 봤자 약간 요 정도 효과밖에 못 보는데 진짜 얼굴이 밋밋한 여자들 있잖아 이런 애들 한번 팍 따주면 크리가 확 터지거든 그러다 보면 여자도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왜? 내가 평소에 받았던 대접과 전혀 다른 대접을 받게 되니까 남자들한테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뭐 권력을 쥐어주라고 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사람 이게 그냥 잘해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에 여자가 취하게 되면 뭐 나름 이게 헤어나오지 못한 걸 이해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요게 너무 과도하게 취하게 된 거야 그 부짓바오에 그러면 이게 나중에 10년쯤이 지나서 내 나이대에 온 여자들이 있잖아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된지 내가 많이 봤거든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여자들이 내 나이가 되면 망가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야 어떻게 망가져 있냐 하면 일단은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는 이게 성형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옛날에는 분명히 이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고치고 나면 또 이래저래 보수공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봐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못 만족스러운 거야 그 부짓바오를 느끼다 보니까 요기에 대해서 중독돼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이쪽에만 외쪽이 껍데기에만 집착을 해갖고 사람이 내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진짜 성장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되면 관상도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서 변하잖아 그래서 나는 보면 내 방에 어떤 여자분이 유부녀, 찌찌 되게 큰 여자가 나보고 어바님은 너굴미라고 얘기를 하잖아 너굴미가 뭐야? 되게 너구리 같다고? 약간 너구리 같은 느낌인데 나는 보면 이제 딱 봐도 약간 잘 웃는 상이잖아 그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그래서 그렇거든 야, 야 거지같아도 웃자 약간 이런 주의란 말이야 그게 붙어난 것처럼 나중에 성형 같은 거나 이런 껍데기에 집착해온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약간 수심이 가득해져요 진짜 약간 우중충해진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 일본말로 맨헤라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있잖아 감정선 불안정하고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성형에서 이쁜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 헬스장 같은 데를 가더라도 누가 한 번 더 눈이 가냐면 화장 같은 거 안 하고 와서 운동만 하고 가는 애들이 있거든 여자들 중에서 진짜 그런 여자들이 있어 당연히 이쁘지는 않아 왜 안 이쁘냐 여자들도 이거 지우고 나면 별 거 없다니까 그리고 주변 여자들은 전부 다 이거 하고 다니는데 혼자 안 하면 얼마나 더 차이나 보이겠어 근데도 묵묵하게 됐나 백스쿼드 치고 가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이뻐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존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게 그래서 약간 그런 자존감적인 부분들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봤던 물론 전통적인 미인상이면 옛날에 김희선이니 김태인이 이랬잖아 이런 사람 당연히 오질라게 이쁜데 이런 게 이쁜 게 아니라 자존감 좀 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자가 그런 여자가 이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게 인생을 롱텀으로 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자를 볼 때 멸치가 좋다 멸치가 왜 좋은지 내가 얘기하지 멸치가 나이가 들면 몸이 굵어져 결국엔 사람이 그러면 이 멸치 애들이 나중에 맨 처음에는 이게 뭐고 때리면 부러워줄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줌마가 되잖아 그러면 야 아줌마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더 빨리 성숙해지고 더 강하고 그리고 더 여성스러워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훨씬 더 눈에 들어가 그리고 반대로 약간 좀 고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뻐가지고 내가 이쁜데 이렇게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진짜 가짜나 보여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가짜나 보이는 게 있다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아유 이쁘다 그랬는데 그게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요새 들어가지고 물론 나는 뭐 다들 이쁘다고 이쁘다 이쁘다 생각하는 편이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제일 많이 욕을 먹었냐면 내가 애기 보고 이쁘다고 했다가 욕 개같이 먹은 적이거든 애기 보고 난 애기 보고 귀엽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요새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 뮤지션으로 보더라도 요새는 악묘 수연이 같은 애 있잖아 얘가 되게 이뻐 보여 수연이가 그래서 수연이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그렇게 성형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나는 내 생긴 거 좋은데 왜 그러는데 자꾸 약간 이런 주의잖아 근데 노래도 잘하잖아 그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분위기 사람을 보게 됐을 때 그런 껍데기적인 그것보다는 이제는 강한 내면적이나 그런 분위기를 훨씬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사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래갖고 그런 것 쪽에 더 눈에 가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수연이의 오빠인 찬혁이도 지금은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분명히 처음과 비교하면 되게 멋있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야 약간 이게 약간 지디를 벤치마크를 너무 해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근데 분명히 얘는 나중에 자기의 간지를 찾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여튼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좀 확실히 나이가 내가 롱텀으로 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여자 아름다움에 집착하는데 그런 껍데기에 집착하는 여자가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뻔히 보이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못생겨도 생얼 좀 못생기고도 그래도 야 이 정도면 봐줄마다 그거는 이쁜 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여자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보는 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젊을 때는 여러분의 주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만 근데 그런 여자들도 만나고 또 다른 여자 내가 말한 대로 그런 여자를 만나다 보면 아 왜 어반영이 저런 여자를 만나라고 했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결론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약간 정신적으로 되게 망가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봐 그리고 되게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여자 나중에 계속 보송사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볼 때 이런 부분들까지 젊었을 때 미리 보면 그러면 분명히 더 성공적인 연애와 성공적인 결혼 생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트림 나온 호우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